우리가 패션이나 혹은 전자기기 등에는 리퍼브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을 한다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 난다거나 혹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을 한다거나 혹은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했던 걸 판매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리퍼브 제품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전에 다 재점검을 하고 혹시 수리를 할 것이 있다면 수리까지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는 전혀 일반 제품과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정가에 비해서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리퍼브 샵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을 제가 구매하고 싶은 걸 검색했을 때 만약 리퍼브 제품이 있다면 리퍼브 제품을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제품을 살 것인지 혹은 반품된 상품 중에서 리퍼브 제품을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반품된 거 사겠습니다. 기능은 똑같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품 마켓이라고 리퍼브 제품만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등등의 다른 제품들을 적게는 50%, 많게는 90%까지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흠집이 조금 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북, 사실 애플 제품들이 꽤나 비싼데요.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애플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의 가격에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대형 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 한 코너로 리퍼브 샵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접근성 높게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풍기 사실 새 거 사서 비닐 뜯고 설치하다가 잘못해도 흠집이 날 수 있는 건데. 그냥 50% 할인받아서 당연히 리퍼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리퍼브 제품은 사실 고가 전자기기 살 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사실 물가에 정말 체감되는 게 농산물, 식재료거든요. 먹는 거, 식재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리퍼브 제품들처럼 농산물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에게 하나 주시는 줄 알고. 찔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농산물 중에서 외모 기준을 쭉 따졌을 때 이 규격에서 탈락한 제품들을 우리가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색이 균일하지 않다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거나 사과인데도 혹이 톡 튀어나온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롯데마트에서는 상생과일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 판매하고 있고요. 11번가에서는 어글리 러블리 그리고 마켓컬리에서는 제각각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농산물들을 아예 판매를 또 안 했었어요. 아예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판매를 안 했었는데 이런 플랫폼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못난이 농산물만 취급을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바로 어글리어스인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정기 배송을 받아가면서 저렴하게 3, 40% 정도 저렴하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가구, 채소를 받는 박스도 가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1인에서 2인 정도의 가구용, 3인에서 4인 정도의 가구용으로 박스 크기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채소의 종류도 보통 한 7가지에서 9가지 정도 되는데 먹지 않는 게 있다면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할 때 또 어울리는 레시피도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건강한 식습관 챙기고 싶으시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 면에서도 좋잖아요. 일석이조의 효과일 것 같습니다. 뿌듯한 소비를 할 수 있겠네요. 환경을 살렸다는 그런 느낌. 이게 만약에 다시 여러분이 환경을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환경을 할 수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